대한예수교장 노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이단결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인터콥 선교회가 법원이 고소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합신총회의 이단결정이 사법부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지만, 인터콥 측의 이번 항소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예정 합신총회를 상대로 이단 취소소송을 걸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인터콥 선교회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인터콥 측의 소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합신총회의 이단결의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종교단체의 교리와 신앙 정체성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 내지 평가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 측 항소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선교회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며 합신총회의 이단결의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합신교단이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 합신총회의 이단 규정 근거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합신총회가 지난 1일 인터콥 이단 취소소송 항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회 측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합신 측은 인터콥 이단 결정 가운데 인터콥 측의 재심 요청 자료를 받은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터콥 측은 책임 회피만을 보여줄 뿐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합신소속 교회와 인터콥의 교류에 대해 총회 차원의 제재를 가한 적은 없지만 교육을 진행한 상태라며 총회의 인터콥 이단 결정이 어떠한 이익을 바란 것이 아닌 오직 교단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구속사의 성격과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가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이익 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끝까지 견제할 것입니다. 한편 인터콥 강요한 사무총장은 이번 항소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합신교단이 신학적 문제로 인해 인터콥을 이단 규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정 과정에서 청문회 등 소명의 기회가 없었기에 절차상 하자임을 문제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이단 규정 전 관련 재심 자료를 2018년 합신총회에 송부한 것은 맞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사도운동과 베레아 김기동 목사와의 연관성은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어 오해가 있으면 풀면서 한국교회와 같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